하왈! 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어몽어스! 시간도 돌아왔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죠? 제가 우유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좀 적당히 먹었어야 되는데 키가 살짝 좀 컸거든요? 야 이거... 크... 크기 맞냐 이거? 이건 뭐 어몽어스가 아니라 진격의 어몽이 돼버렸어요. 크기 봐요. 이거 실화인가? 거인들의 어몽어스 거몽어스가 돼버렸습니다. 잠깐만 이거 임포스터 되면 어떻게 됐냐? 거인 임포스터 거퍼스터 흠... 흐흐흐흐흐흐 썰어! 쟤! 아아아! 껴! 와우! 시체도 커진거 봐. 잠깐만 너 이거 벤트 탈 수 있냐? 이거 너 덩치 꺼서 안 들어가지는거 아니야? 오... 몸이 뭐 슬라임으로 되어있나? 유연한거 보소? 어 저쪽 좁은 구멍을 그냥 쑥쑥 잘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거인 어몽어스 거몽어스 출발합니다. 자 이거 뭐냐? 크기 맞냐? 아니... 뭔데? 이거 게임 장르가 바뀐거 같은데 쇼? 진격해... 크로원 시작하자마자 두명 나가버렸구요. 아 이것도 임포 안됐다고 나가는거죠. 너무 역겹네. 시작하자마자 임포가 좀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전기실 나 이거 혼자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냐? 어? 뭐야? 쟤 왜저래? 어? 순간 핵인줄 알았네? 핵 아니죠? 자... 잠깐 혼자 남았을때가 임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나 죽냐? 어? 잠깐만 알리바이 만들어야되는데? 알리바이 만들어야되는데? 어디 어디? 저는 무기고 동선 아님 왼쪽 동선 전기실에서 흰색 보쌈 아 이거 게임이 또 이상하게 됐네 이거? 어디갔어? 다 얘들아! 잠깐만 임포 몇명 남은거야 이러면 한 명 남았어 그 와중에? 이거 진거잖아 어차피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고 흰색이나 임포일거 같은데 딱 보니까 야 흰색 어디가? 아.. 안돼에에에에에에에 에라이 이게 게임이냐 워호 코인 임포스터 커포스터 자 일단 움직이는 것 좀 확인해볼까요 오른쪽 동선 타면서 살짝 지금 간을 볼게요 나 왼쪽 동선 타고 사랑 나 마지막에 빨강 만났음 잠깐만 아 야 이거 파랑이 신고했네 오키 확시 봐드림 호감짝 하자 호감도 좀 쌓아야 돼요 아 근데 확시 있는 방이면 이거 임포가 굉장히 불리한데 순조롭다 순조로워 지금 몇 명 남았죠 여기서 더블킬 하면은 우리 이기는 각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서 더블킬 가자 여기서 야 더블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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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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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으라고 뭐야 진짜 더블킬하면 이기는 거였네 또 임포 뜨냐 설마 4-1 자 이번에는 미라 HQ 맵에서 갑니다 어 잠깐만 이거 마지막에 남아있으면 좀 위험하거든요 이거 의심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팀원 좀 따라다닙시다 어 확시도 있나 오케이 확시 있는 맵이네 이거 이러면은 음 임포가 굉장히 불리한데 이거 좀 재밌게 하려면은 확실히 없애야 돼요 근데 좀 사람이 좀 무서운 게 적응이 덕물이라는 게 확실한 게 말이죠 이 거인어머어스 이제 슬슬 적응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되게 당연해진 듯한 느낌 야 저 팻도 겁나 작은 거 봐 하하 아 팻 좀 달아야겠다 다음판에 어 뭐야 왜 누르면요 하하 아니 임포가 자결을 택했는데요 야하 아 그 근데 그런 게 있어 임포하면 막 심장 두근두근하고 막 떨려가지고 잘 못하겠고 막 그런 건 있긴 하거든요 사실 자 미션을 한번 해볼까요 미치를 어 11919 미션이 재밌어용 어 민트 민트랑 초록이랑 같이 있어서 아까 확씨가 누구였죠? 범락 그러면 연두나 빨 중에 임포 그러면은 빨 잡고 아니면 연두 잡으면 끝 야 임포스터였습니다 가볍게 클리어 아 아 또 임포스터야 자 일단 초반에 썰었기 때문에 이거 안 걸리거든요 자 파란색 이거 시체 썩습니다 아 이거 없애야 된다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은 뭐야 어 뭐야 아 대놈 하하하하 아니 아 바로 앞에 있었는데 색깔 본사람 야 이거 근데 이거 너무 대놓고 죽인 거 아니냐 민트야 거의 다 의무였어 근데 하 내가 바로 시체 눌렀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약간 살짝 머뭇머뭇 해가지고 이거 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대놓고 나 그러면 흰색 찍을게요 죽여달라니까 보내줘야죠 한 명이라도 줄여야지 뭐 어 얘네들 왜 이래 자꾸 자폭해 일단 흰색 죽 죽고 싶다니까 빨리 보내고 그러면은 갈색 의심하던가 하자고 이거 갈색 남겨놔야 되거든요 아니 쟤는 왜 저 트롤인데 저거 왜 인포 빨리 하고싶어서 보내려는거야 저거 나 의신되면 죽이라니까 갈색 냅두고요 다른 애 죽여야돼 이거 더블킬 해야된다 여기서 더블킬 해야된다 여기서 검정색을 죽입시다 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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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시지도 한 명 두 명 여기 두 명 네 명 어드밍에서 확인하고 검정색 이렇게 죽어 이거 겹쳐있었네 이거 이거 경쿠구요 분홍이 살았네요 이거 승부수다 승부수야 이거 이게 다음판에 더블킬 해야된다 이거 잡으면 우리가 이겨 나갔네 야 이거 한 번만 잡으면 이기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야 날 왜 찍었어 야 이거 한 번 보냈어야 된대 아 내가 실수했다 아 잠깐만 이거 썰어야 되잖아 무조건 더블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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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더블킬 해야 된다 더블킬 해야 된다 여기서 더블킬 해야 된다 더블킬 더블킬 그렇지 그렇지 건종 잡았는데 분홍 겹쳐있어서 개깝노랬네 아 뭐야 왜 강태해 아 잘하는 것도 죄입니까 예 아 처음으로 좀 인포 제대로 한 듯한 느낌이었구만 아 이걸 그냥 쫓아내버리네 어쨌든 뭐 재밌게 했습니다 자 오늘의 컴온 어스 완벽한 성공 아 좀 으 ы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